롱스토드 뭐가 안되니까 망말리 초반에 롱스토드야? 그냥 사고싶은거 사시면 됩니다 그냥 라인전 길게 갈거 같으면 롱스토드 사시고 짧게 가실거 같으면 롱스토드 사세요 이게 제일 맞기는 해요 아 저분 또 오셨네 저분 막 탈룸 막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던데 하이 요즘은 내 강타 잘 안듭니다 들어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꼭 들어야 되나 싶은.. 싶어가지고 그냥 잘 안들어요 와 빼방패 안들었다 저사람 재생의 발음 들었다 이 악물고 버티겠다 이거네 미쳤네 와 거기다 무슨 수확을 들었네 신기하다 오우 잘 가고 어차피 부패 가도 나올 킬각은 똑같이 나와요 이거 그라가스 올 것 같은데 뒤로 살짝 빠져 있을게요 이러고 집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저 바이게 스트라이어 했는데 딱 걸렸네 저는 저는 항상 경험에 이존을 합니다 탈룸할 때 들이 계산 뭐 6렙 이후에 그 6렙 이후 킬과 그 초반 막 6,700 그거는 계산을 하는데 그냥 초반에 딱히 계산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아 아 근데 이거 집 타이밍 늦어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탑 많이 손해봤다 아 그라 생각할게요 와드도 없고 위치 파악이 안 돼서 무슨 이델리아가 미드를 오냐? 깜짝 놀랬다 아 또 올려 그러네 진짜 이거 이번엔 그라가스 올 것 같은데 얘 막 앞으로 오는 거 보니까 아 좀 이상한데 아 얘 뭔가 이상한데 자꾸 왜 이렇게 암무빙을 치지 뭐 있는 것 마냥 아니 그라 적 있는데? 너 뭐야? 저 무슨 자신감이야 나 미드에 계속 그라가스 있는 줄 알고 쫄아 있었다네 저기가 있네 아이씨 지금 쓰고 있는 스킨 크로마요? 솔직히 루비가 제일 이쁜데 이거 패키지로 사셔야 돼가지고 음 하나 크로마 하나하나만 사신다면은 사파이어 지금 하나만 사는 것 자체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사파이어랑 그 핑크색 이거 카사딘 지금 제가 볼 때는 라인 가자마자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점화가 있어서 얘 6렙 찍어도 어 킬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킬각이에요 그냥 음 이게 킬각이라 그냥 풀피어도 킬각이 나와요 6렙도 아직 안 찍혀있고 심지어 선템을 방출의 마법봉을 사와버려서 아 카사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행복롤을 하는데 확실히 우리 탑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기는 한데 탈론이 카사딘 상대로 진짜 1대1 상황 나오면 질 수가 없어서 아이고 멘탈 많이 나갔나보다 근데 상대가 아니라다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피고 W도 빠졌는데 상대팀 입장에선 이거를 죽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될거에요 음 그리고 Q섬마하면 이런게 좋습니다 유리할때 Q평 티아메타면 반피나가요 골드 하나 챙기고 어 두개 챙겨도 되겠네 어 얘 이상해 이것도 P 아씨 사실 저것도 킬각이거든요 얘가 앞궁만 쓰면 앞궁을 물론 써주진 않겠지만 저거 P 600대 정도 그러니까 어 700 이하면은 점화가 없어도 킬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오케이 167번 이거 그냥 그라를 계속 내 쪽으로 부르자 다른 데 냅두면 알아서 이득 볼 것 같은데 이러면 라인 또 타거든요 와 바텀 끝났다 미드도 지금 미드는 아예 끝났거든요 이러면 미드 이렙천 할텐데 이것까지 먹자 이것까지 먹자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얘 왜 플래시까지 써 어 풀금을 다 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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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거 타워 타워 압박 들어오는건 좀 그런데 네네 WF QI평 맞습니다 아이고 라인스왑을 대놓고 했구나 뭐 한건가 했더니 라인스왑 했네 잡았는데 얘 노플 으응 이라이도 애절했어 아 씨 쎈거 보이십니까 아 여기 섬마탈론 괜찮죠 배치기 맞고 아니 그라가스 궁도 있었는데 왜 바로 안쓴거야 설마 이걸 노렸다기에는 말도 안됐잖아 아이고 얘 궁 못피했다 야 이거 화사딘 갑자기 키우면 안된다 배고지야 아 나이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 궁 있는데 왜 아꼈어요 아까 왜 안쓰고 괴열받네 갑자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 어 억울할건 없죠 제가 잘못한거긴하니까 근데 좀 그러네 내가 얘를 지금 얼굴만 떼고 있을 수가 있나 얘랑 아직 투포 안나오긴했는데 템 너무 잘 나왔다 아니 저쪽에 있는 핑화는 아직도 못깼네 깰 방법이 없네 라인 쭉 뺄게요 궁이 지금 없어가지고 얘한테 스터만 맞아도 죽어야 되면 어 어 어 얘 포션 먹고 있는데 왜 먹어 왜 먹어 풀핀대 갑자기 포션을 왜 먹어 거기서 진짜 이상한 친구네 어 어 으윽 안보여 궁 있어 방금 돌아왔어 궁 없는줄 알고 그냥 냅다 들어와버리네 오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만만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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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있는데 궁 없는줄 아네? 뇌절 시계하네 으응 어 뭐야 야 내 옷이 마우스 돌아가서 큐를 못썼다 마우스 돌아가서 와 근데 얘는 왜 죽었어요? 탑에서 솔킬다인거야? 안 망.. 안 망설였어요 망설인거 아니에요 아 아 진짜 트포 나왔다 근데 트포 나와도 이제 내가 이길거 같은데 저 엄마 이번에 돌아와가지고 아 주먹 아파 잘 치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 책상 아무리 세게 쳐도 아 근데 마우스 쳤나봐 개 아프네 잠시만 이거 뒤로 살짝 빼다가 얘 무조건 들어올거거든요 이거 살짝 우리 타워쪽에 있다가 얘 사 사 사 사 발음이 잘 안되긴 하는데 사 스택 쌓고 들어올 때 이거 들어오죠 잡았다 톡 응 W 너무 빨리 뺐어 벨코즈가 다 좋아하는거 같은데? 어떡하지? 벨코즈가 나만 보면 자꾸 따봉하거든요 나 좋아하는거 같은데? 나 좋아하는거 같은데? 망상인가? 응 너 잡을생각 없어 나 이거 먹을거야 아 무슨 아 무슨 무슨 벨코즈랑 잔여기획을 짭니까 조심하세요 어우 아프겠다 근데 저거는 카사딘이 아직 템이 몇개 안나와가지고 아 아 어 잠깐만 이렐리아 왜 저기있어? 아 궁 아깝다 그냥 티아메스로 잡을거야 엄청 무의식적으로 궁 눌렀네 어 뭐야 저기 더블킬을 하는데 저기서? 왜 저기서 더블킬을 해? 야 쟤 집간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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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잇 저기.. 저기서 집을 간다고? 이거 게임 개판인데? 여기 티어 어디야? 바로 검사들어간다 오케이 여기 마스터 큐구요 다이아랑 마스터 섞여있는 큐구요 어 높은 큐는 맞네요 이쯤 되면은 이제 맵 열어드리겠습니다 어 미안 오우 오 뭐야 이게 왜 맞아? 어 저거 판정이 좋다고 해야하는 저게 맞네요 이제 닌탑 나와가지고 너무 까불면 안되겠다 까불어볼까? 어? 아구 내절 내절 야 안 돼 내절 그만해 이거 게임 비벼지는거 안순간이다 지금 그라가스도 잘 컸어 안녕하세요 마드구나 괜히 W 어중간하게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냥 Q궁 쓰고 패면 됩니다 야스원 물론 지금 잘 컸으니까 가능한거긴 한데 초반에 맵이요? 하아 상대팀이 저희 정글 위치 알면은 난리나니까 아 그리고 그냥 저희 팀 위치를 아는 것부터가 이미 어 제 방송을 보게 되면은 상대팀이 저희 팀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냥 팀한테 민폐라 그래서 맵 가려놓는거에요 그 닌탑 진짜 그 뭐지? 평타 데미지 몇 프로 가면 쓰더라? 12% 12% 12%밖 밖에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저거 엄청 큰거 같아요 항상 느끼는거죠 맞아요 야스원은 근데 왜 궁 안쓴거야? 야스원은 근데 왜 궁 안쓴거야? 죄송합니다 게임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일단 제가 저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게임이 이상한 만큼 나도 이상하네 와 진짜 근데 각이 너무 예술이다 어떻게 해 아 상대 도망 동선에 항상 서있으셔가지고 보면은 암살하실때마다 저게 너무 신기해요 포깔이요 포깔 그냥 쓰레기템이에요 탈론한테 이거 좋은점이 하나도 없어요 막 20분에 40킬 먹은거 아니면 가지마세요 진짜 진짜 재미로만 가세요 제발 제발 좋은점이 없어요 좋은점이 항상 가보면서 느끼는점이지만 응 살았어 응 못따라와 응 못따라와 응 못따라와 응 못따라와 넉넉한게 ㄷㄷ 아 와 저게 안죽 저게 안죽네 와 진짜 아깝다 와 좀 서운하네 저게 안죽는다고? 아 아 잘 좀 하자 아 이거 나만 잘하면 게임 진작에 끝난거였는데 아 나 때문에 이 게임 질질 끌릴라 그러네 뭐하는 거지 도대체? 아 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또 내가 뭔가 할 것 같애 막 막 여기서 까불다가 이렐리아한테 짤린다거나 잠입성공 잠입성공 야스오가 이리로 오지 않을까? 안온다면 내가 간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진리안 잡고 어? 어? 나이스 나이스 진짜 둘이 다 했다 아 드디어 정신 차렸네 우리 탈론 다행이다 아 어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가인 일시불? 어 나 불클 갈래 그냥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쿨감 20% 채우고 싶다 그냥 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세고 싶어 탈론이 4방간 템트릭이 나와버리면은 진짜 말도 안되게 세긴 하거든요 아 위렐리아도 큐평 티아멧에 방금 반피 나가는거 보셨죠 얘네 이거 치는거? 나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네 나 왜 19킬이나 먹은거야 나이스 나이스 억제기 두개만 잃었다 오 이걸 온다랑 이게 궁 없어 뭐야 진리언 어디갔어 끝 아 끝났다 끝났다 어..잠깐만 이걸 라인에 지우네 사먹제기네 그냥 와... 너무 꿈의 템트리 아닙니까 여러분? 지지 사방관에 티아매즈 와...